의왕 쪽에 와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날씨가 좋아서 호흡이 카약을 타고 와서 의왕 앞에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윌링을 동기를 한 번 받았는데 물이 살짝 돌네요. 이 정도면 괜찮아. 이 정도면. 여보세요? 어. 날씨가 보고 있다. 여보세요? 어. 헤드 보드. 아 그거 휴대전화 씨. 여기까지 썼잖아. 도는 뜨거운데? 강아지 야, 금세 주어는 뭘 써야 되니까? 금 딱지가... 금 딱지가... 금 딱지가... 금세 주어 아, 금세 주어 금세 주어 금세 주어 금세 주어 금세 주어 금세 드라 Cath固 금세 주어 금세 주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